중국이 서방의 공급망 탈중국에 맞서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로 히토류 가치사슬 강화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이를 통해 글로벌 히토류 가치사슬 상류 부문에서 하류 부문으로 장학력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용이나 전기차용 배터리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로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환경오염과 채산성 악화 등의 문제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히토류 생산을 그만두면서 중국은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히토류 공급망에서 히토류 원료를 추출 등 가공해 히토류 살아물과 금속으로 전환하는 상류 부문을 장학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가공한 히토류를 연구자석 등 최종 제품으로 제조하는 공급망의 하류 부문 역시 지배하게 됐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은 2016년 약 2만 7천 톤에서 지난 2년간 2배 이상이 됐고, 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히토류 제품이 됐습니다. 연구자석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로 히토류 공급망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연구자석은 전기차 구동 nearing이 UFOO가 아니라 중국İsus 속에 외 его spaces by 추천된 히토류아 연구자석의 시속에 cap154도 연구자석은 전기차 Rayमine 국 searched byusups, 연구자석은 전기차 주물에 대한 거리가 findet 들을 수 있기 때문에 Podcasts에서 번역기차 ö finishing 시оз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